아빠, 인생만 따라와. 왜 또 저녁아? 아빠, 자는 거 같아. 이제 아빠 깨우는 거예요? 준비가 다 됐으니까. 아빠! 응, 뭐야? 일어나! 아, 방금 일어난 것처럼. 아빠, 나 오버 줘. 손 잡고, 눈 감아. 봐봐, 에비바이트 퇴역을 하는 거야. 뭐? 이번엔 퇴역을 하는 거예요. 드디어 생일상 개봉 박주네요. 아, 놀랬어.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. 이거 남기기 말고 다 됐어요. 언제부터 이렇게 다 준비했어? 아까 다 준비했지. 아빠, 몇 살이야? 마흔 넷. 하나. 뭐야? 둘. 넷. 오, 너무 달콤하잖아. 네. 아우, 귀여워. 엄마, 와. 아이고. 준비한 것들 있지. 뭐? 아빠, 건강하세요. 아빠, 건강하세요. 야. 아빠, 건강하세요. 아빠, 건강하세요. 잠깐만, 잠깐만. 아빠, 건강하세요. 아빠, 건강하세요. 나 손가락하세요. 아빠, 건강하세요. 왜 그렇게 많이, 아니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. 야, 해피 버스데이 하고 해피 데스테이 되는 거야. 아까 안 그래도 인형 여기 가운데 있었지. 약간 아빠 사진 액자 들어가는 느낌인데. 분위기가 묘했다니까요. 뭐 준비 안 했지? 준비할까? 아니 하지 마. 마음은 아는데, 물으면 됐어. 물으면 됐어. 아 맞다! 나 준비한 거 또 있잖아. 또 있어? 벤틀린! 그렇지! 나 준비해! 어, 벤틀린! 아, 설마! 똥 사지, 너. 이 타임에 똥을 사요? 야, 진짜 생일상에 똥까지 뿌리네. 고맙다. 저것도 하나의 이벤트예요. 똥맨! 빵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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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구. 귀여워. 빵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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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구. 빵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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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, 저. 이 타임에 똥이. 이 타임에 똥이. 이 타임에 똥이. 어, 저 안에! 아하이. 어, 토지마! 토지마! 긁지마! 가방 생일 어떡해? 고마워. 아유. 똥 자리. 어휴... 똥 잘한다. 똥 닦았어. 알았어. 잊지 못할 생인상 잊지 못할 생인 선물이야. 세멋백 잊지 못할? 며칠 빠른?